하나, 둘, 셋, 춥니다. 딴. 이게 대박. 데뷔 영상이라서 2013년 6월 방탄소년단의 방탄소년단이 있네. 5일차? 5일차? F.S. F.S. 와, 나, 나 지금. 나 지금 골랐는데. 다들 인상에 귀함이 들어가 있다. 그렇지. 와, 슈가가 가렸다. 야, 번쩍 번쩍 한 대, 번쩍 번쩍 한 대. 슈가인으로 했어야 했지. 어우, 진짜 와. 와, 슈가인으로 했지. 와, 정국이가 애기고. 정국이가 애기고. 얘네, 이게 귀엽잖아. 형, 없었으면 한 번 더 가볼게. 형, 없었으면. 파, 파. 안녕하세요. 아우, 야. 왜 이렇게? 어, 용세만 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용세만 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아. 이하아. 안녕하세요. 방탄소년단의 마티영 진입니다. 진메진거다. 잘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타러 안녕하세요 지도로 끌어왔습니다 데뷔한지는 얼마나 되세요 데뷔한지 이제 5인으로 시작해요 5인짜데 목소리가 이때가 더 이상하네 5인으로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5인으로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첫째 인터뷰 한 번으로 종이들이 들어야 되겠습니다 종이들이 들어야 되겠다는게 단종인들과 신나는 스테드가 있는 종이들과 신나는 남들 종이들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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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, 3, 4, 5, 6, 7, 8 네, 작사 작곡도 저희가 참여로 해서 진짜 힙합을 추격했거든요 엠망! 하하하하 깜! 헷 영원! одним vote 알겠습니다! 아니야 안 나왔어 죄송하게 다들 남질 못했어 하하하하 정말 인사도 인사같아 네 저희는 지금까지 마라 지내하겠습니다 하하하하 네 저희는 지금까지입니다 아니 여기 생명상 있어 둘 셋 빵 하나 한 번 더요? 네 저희가 지금 엄청 많이 지내셨습니다 둘 셋 빵 닷 원 열심히 하겠습니다! 이때 보면은 진짜 웃음 열심히 했다 11차 영상이 아니라는 걸 좀 아쉽긴 하네요 7일차 영상이 아니네요 그니까 왜냐하면 7일차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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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훈련 방송이 없으니까 우리 매복도 서울의 7에 저 당시에는 우리가 막 방송을 마음대로 못 깔 때에요 방송을 막 사람 다차했으면 우리 못 나가고 부를 때도 있었어 저때 한밤에 이게 나오게 된 게 되게 우리가 막 그랬었어 그랬어요 되게 중요한 건 신기한 거고 되게 약간 원래 그렇게 따로 인터뷰 잘 안 해주시는데 그때 그런 기억이 나요 저희를 구원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신기했나봐 방탄소년단에다가 막 그 쫓기 입고 막 이렇게 막 진짜 애쓴다 할까 이런 느낌